오늘 초보기랑 함께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털리방에 내 음별로 짜증이 좋네 나도 그래 내 음보로 나는 노래를 잘 부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봤거든 노래 개판이고 그런게 있어요 노래는 안 부를거야 털리방에 내가 그래서 이 새끼는 별로 좋아 내가 털리방한테 털리방에 내 음별 좀 안 내리고 너랑 너랑 못팔이고 민보로 해요 야야 실수로 안하냐 술 마시고 정판이야 실수로 안하냐 우리 실수로는 없다 우리 존나 많아 술을 쳐마시고 그리 많지는 않아 옛날 다른사람에 비해서는 형 그래 맞지는 않은데 꼴벌견이지 내가 내 음별 한번 먹으면 이시나 하는게 그래서 나는 몰라도 한 이틀 세틀 안해 왜냐면 쪽팔리 잡았고 쪽팔리 잡았고 쪽팔리 잡았고 얘는 그래 형님 어디 갔다 가시오 왜 이렇게 방안하시오 내 마음도 모르고 네 네 차한테 카페에 뗄 때는 하나가 봐 네 조용히 여기 여기 카메라로 하는 줄 없잖아 네 요거는 2분 했을거야 네 난 그런거 없다 아 아 다 잘해줬다 다 리 형이 리다를 봐가지고 사주는거 요거는 10이다 그렇지 와 그 왜 이리 석수로 지랄하지 연결은 없어져 왜 싸우려면 씨발 저 죽을 다가싸고 그니까 싸우면 못하니까 쟤가 죽겠어 뭔데 씨발 아 눕빛으로 그냥 끝내버린거야 택번드로 씨발 얘가 일단 엽첩 그래 천리한테는 죽어도 안돼 이거 태권루야 이거? 나는 나는 바로 뿌리 내리잖아 틀에다 틀은 안됐다고 태권루 우선다 형 그래요 우선은 몸이 일은 다 끝났어? 일은 다 끝났어? 안 끝내본거야? 형님들 오셨는데 여기 일이 문제야 가게 문 닫는거지 또 뛰어주니까 또 와 내가 이만 없어 아니 뛰어주니까 또 진짜 기가 막 뚫어낸것처럼 막 또 암만 아니라서 밥만 먹고 있는데 매콤했을때 이거 우리한테 메인이지 우리한테 메인이지 먹으라고 얼른 대신 배에다가 너무 많다 아 이제 안 무거워 먹지 저하금 이걸 안 먹어도 술먹는다 아니 이거를 다 저한테 주면 어차피 안돼요? 안을 줘네 아 내 밥도 피하나? 형! 내 먹으러 왔다 왜? 지금 그냥 영상 하고 있죠? 영상 야 나 케이한테 안을 줬어 진짜 안 날랬다 이 뭐 뺏어 먹었다고 했어 이제 그럼 내가 왜 줄까? 가스 샀거든 아니 나 이거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아까우니까 터리가 작네 나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거 뭐 뭐 씹지도 않잖아 미안해 니가 이만 니 때문에 그래 아니야 이건 씹네 남은 자 나 나 나 나 얘들아 내 시선은 없어 내 시선은 없지 내 시선은 없지 또 없을 수 없지 근데 근데 뒷담화를 그릴까 오늘 아 진실만 얘기하는건데 뭐 뒷담화받았나 보냐고 나는 형이 꼬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변신은 나라고 아참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래 애들보다 더 그래 그래 그니까 너 보지 마 뭘 넘봐 내가 그래 그래 이렇게 먹어야 올 여름을 날거 아니에요 네 형님 탁 드셔야지요 괜찮아요? 안 맛있어 안 맛있어 내가 일단 드세요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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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니가 니가 먹는거 좋아 근데 얍 all out ible G 야 소시 하나 사는게 나 제 나는 leur 나는 이게 대신 여기도 있어 터리야 여기도 있겄다 터리 여기도 있어 진짜 야 나는 열제도 모르겠다 진짜 내가 거짓말하고 진짜 내가 미션으로 그렇지 나 열제도 먹으면 야 열정시켜 먹으면 야 다섯개 먹기 힘들어 라면은 아이지 야 너 어떻게 먹냐 아유 왜냐면 막 느끼해서 못 먹어 그럼요 못 먹죠 왜 그래요 형 아 오진만 해서 버렸다고 지금 열풍 야 한다니까 깍스 열풍 먹으면 이 서리가 오진만 해 했다고 그래요 열풍 못 먹어 바로 씨 다이어트는 500원 버리니 오씨 뭐야 아니 지도 두려운거라니까 다 증인이죠 서리랑 가스랑 오진만을 찾아간다니까 그럼 실패시에 뭐 하는거야 오쥬 오쥬 악마의 미소 악마의 미소 그런거 그래도 내가 시킬 때는 악마라고 그러고 열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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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300건도 안해 200만 그때는 백색이 택고 올거야 다른 열개는 백색이 택도 못돼 열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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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는 너 같은 엄만 열개는 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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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미 같이 먹는다고? 아니 혼미는 뭐지? 내가 딱 먹잖아 다음 시간에 왜 믿고 온다? 운전해야 되잖아 운전 힘들어요 쇽 바깥뼈서 그니까 바르고 야 신을게 빨리 다시 아 그래 골 골 골 골 10개 다 해 아 토요일날 안성탕면 10개 다 해 야 토요일날 그럼 토요일날 파도 먹으러 가자잉? 이래야 되네 아이 반대로요 야 내꺼 늘어봐 어딨냐 뭐? 늘어봐 늘어봐 반대로 안좋아 뭐지? 야 무슨 키라 이거잖아 아니 영상뜨거지? 오? 야 안 보냈나본데? X됐다 딴 데 보냈나? 들어갔지? 안 보냈나본데? 그럼 나 크림 안해라 그런거 같고 뭐 그래서 어 치X야 또 치X야 이런게 ㅎㅎ 방은 힌거야? 아 오늘 초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이상 조심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